데케이드 오브 러브 호기심의 10년 XSFM 저희보다 자세히 소개해드리긴 어려울 겁니다 23년의 마지막 혈 마우스 코너로 꾸며드리는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저는 윤세민 에이터와 함께 있습니다 명절 준비 잘 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나는 크리스마스 때 본질 얘기하는 사람 되게 싫어해요 본질을 뭘 원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의 본질이 뭐예요? 연애 아닙니까? 헬마우스 님도 알겠습니다 이때가 원래는 무슨 종교가 언제부터 했으면 원래는 태양신 라에 어쩌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굉장히 싫어해요 본질은 무성생식일 수 있고요 어차피 그런데 왜 모텔이 매진이 돼? 다 같이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고마움을 전하고 섹스를 하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파든 좌파든 좌우 합작 이뤄지는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그래서 1년 내내 제가 유일하게 기다리는 명절 행사가 크리스마스거든요 왜요? 동네에 유명한 크리스마스 광인입니다 저는 그래서 11월 1일이 되면 곧바로 저희 집은 크리스마스 모드로 돌입을 하기 때문에 집에 이거 꾸미시는구나 엄청 좋아하거든요 거의 필리핀 이민자인데 엄청 좋아요 11월이 되면 일단 집 앞에 예전 살던 집 같으면 라일락 나무가 있는데 제가 그 집 알죠 거기에다가 점등식 하는 것부터 저희는 시작합니다 저는 걸어다니다가 그런 집 보면 되게 마음속으로 고마워 하거든요 헬만의 꼬마 3층 집이 되게 지멋대로 꾸미기 좋아요 그럼요 그럼요 작고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되게 저 사람은 아무 이득도 없이 그냥 자기 기분 좋으라고 저렇게 한 건데 그렇죠 저게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잖아요 야 그 저 변이재가 저 집 앞 욕설을 그날 와서 했으면 되게 마음이 따뜻해져서 같겠네 저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5월 6월쯤 되면 이미 그때부터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아내가 아주 지긋지긋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는 서로의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우파들도 서로 가진 걸 나누고 그렇습니다 되돌아보고 네 싸수 화해하고 네 듣보잡 중에서 대통령 후보도 밀어주고 그렇죠 하는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것을 알기 싫다는 남해에서 온 바다 보험을 바보상회 장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매일매화 액세스몰 하이파이 섹션 핸드워시와 올인원 속도 역시 빅크린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징어입 아기 꼬리품 흔하지 않은 마른 안주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 안주는 바보상회 다양한 브랜드야 다양한 라이너 소리가 궁금한 사람들에게는 액세스몰 하이파이 섹션 같은 시작이지만 끝은 다르고 싶기에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비닐 포장제를 줄이고 산책길에 버려진 쓰레기도 플러깅 백에 담아보고 세상엔 작지만 우리에겐 큰 도전 빅그린 함께 걸어요 자연주의 천연 샴푸 빅그린 빅그린은 또 할인 굿바이 2023 이거 뭐 명분 붙이기 나름이지 그냥 당연합니다 빅그린 선물세트 기획전입니다 아 이번에 그냥 할인이 아니고 선물세트군요 선물세트 준비했습니다 탈모 샴푸 트리트먼트 등 빅그린 최고의 판매 제품 베스트 구성 14개 가 있고요 최고 60% 할인으로 가격 부담은 낮추고 기프트박스 포장으로 연말 선물로 딱입니다 어르신이어도 조금 덜 어르신이어도 빅그린 선물세트 쓸 때는 기분이 좋은 게 모든 포장제가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티를 풀풀 내실 수 있습니다 보통 그런 건 백화점에서 사오면 엄청나게 비싸죠 요즘 백화점 근처에 지나가기라도 하시다가 케이크 가격 보셨잖아요 그렇죠 포장이 이 정도면 그 가격쯤 받는 물건들이 되게 많습니다 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자랑하셔야 되고요 원래 이 TM 샴푸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밖에서 유명한 유년인들이 광고하는 것도 굉장히 비쌉니다 당연합니다 자취하시는 분들이나 동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친구랑 같이 그렇죠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 많이 봤어요 우리 유튜브 세계에 어느 순간 베테랑이 된 임경빈 작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 이해하고 있지 못할 거예요 예를 들어 팟캐스트부터 저랑 비슷하게 시작했던 오래된 사람들은 늘 우리 회사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게 있거든요 저에서 왜 버티지? 뭐 먹고 살지? 매출이 너네보다 세니까 여러분들아 왜 잘 팔리지? 다 스테디셀러니까요 상품이 좋아서입니다 선물을 풀어볼 때 반드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펌프 빼고 모두 100% 재활용이다 그렇습니다 다량 생분해다 그리고 좋은 욕실 용품을 선물 받는다는 거는 굉장히 기분 좋은 일입니다 개무식한 후기 제가 그동안 머리를 따한 다음부터 계속 빅그린은 똑같은 샴푸를 썼잖아요 어제 알았습니다 바디워시였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인에 제가 약간 그런 중이에요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욕실 용품을 전 따로 담았어요 그래서 하나로 맞추는 걸 좋아하거든요 빅그린으로 맞춰 놓는 것이 지금까지는 가장 만족스러워요 문제는 좋기만 좋더라 빅그린 선물 세트 액세스몰에서 구입하시고요 액세스몰에서 후디 많이 구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초라하지만 자랑해 봅시다 인경빈 대표 앞에서 우리 후드 추가까지 생산하는데 제가 얼마 썼는지 아세요? 후드 생산 비용이요? 네 뭐 얼마 파시는지도 몰라가지고 제가 에? 아니 뭐 야 근데 소문으로 36만 원 정도 남았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건 진짜 깜짝 놀랐네 전 예상을 못했는데 하장남촌동도 10년 버티면 가능합니다 가보겠습니다 헬로우 동제들 가짜뉴스를 헬로우네 헬마우스입니다 모멸감을 주고 무역감을 주고 시가 떨리게 하는 거 거짓말 좀 하지 말란 말이야 이 새끼야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가짜뉴스 만드는 유퍼자수는 너무 많고 그 새끼를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다 퍼뜨려주고 저 오물들을 치우려면 누군가는 오물통 속에 뛰어들어서 그 오물을 뒤집었을 감안에 가짜뉴스 확인 과정 헬마우스 코너 팟캐스트 에디션 이번 주 올해 마지막 헬마우스 코너를 시작하면서 후기 하나를 읽어드리죠 예전에 여름에 헬마우스 코너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천공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 왔던 후기를 제가 잊고 소개 안 해드렸던 게 있어요 땡하땡씨의 후기입니다 헬마우스 코너에 이분이 가만있자 다른 분이었나 이분이 그 사장남촌동에 현질도 많이 하시는 분이네요 아 제로투 요구하신 그분 모르겠어요 헬마우스 코너에 풍수지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듣고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있어 메일을 보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역사2 한국사 파트를 가르치던 때였습니다 그때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이전한 이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역사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하필 후삼국 시대의 새로운 사상으로 풍수지리설이 학습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역사 교과서에 있던 풍수지리설의 내용과 역사적 의미를 설명하는데 한 학생이 계속 웃고 있길래 왜 그러니?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학생이 이 대통령 아닌가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순간 교실 학생들이 빵 터지면 맞네 맞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저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떠올리며 혹시나 여기서도 문제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당시 풍수지리설과 용산의 풍수지리설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며 진땀을 뺐습니다 그럼 더 망하셨을 것 같은데 그 이후 이게 다른 반에도 소문이 퍼졌는지 풍수지리설 이야기가 나오면 학생들이 그 이름을 언급하며 웃기 시작했고 학생들이 오해할 만한 부분을 바로잡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같이 웃어도 안 될 것 같고 아니 학생들이 그 나이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러면 이미 다른 키워드들이 다 알았을 거예요 악어상 땅에 꽂힌 식칼 뭐 이런 거 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그렇게 자기검열할 일인가 싶기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내 직을 유지하는 당시 결정에 안도하며 지나갔고 무엇보다 학생들이 적어도 풍수지리설은 안 까먹겠구나 싶어 웃고 넘어갔습니다 오늘도 평범하게 역사 수업을 하러 가며 글을 마칩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일상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껏 떠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때는 좌든 우든 선생님들이 정치 성향 말하려고 수업 들었어요 엄청났습니다 옛날에 전도도 엄청했고 도덕시간 되면 1학년 때 수업했던 내용하고 2학년 때 수업했던 내용이 충돌해요 작년에 86 선생님이었는데 올해는 박정희빠 선생님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경찰이 여름에 전 몰랐어요 백재권 수사하다가 금방 무혐의 처리했었더라고요 아니 심지어 이 문제를 BBC도 다뤘어요 풍수지리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풍수지리의 원래 학자들이 설명해줬는데 저는 이 중요한 키워드를 BBC에서 처음 들었어요 이게 왜 일대 사건이냐면 한양 도성 안에서 한양 도성 밖으로 나갔으니까 600년 만에 그렇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손희상 선생님이 그때 이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성조심리 사투리가 있는 곳으로 천도를 한 거 그 이야기가 478에 서울 지방방원에 대한 이상평론에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회차는 넓게 보면 우리 대통령에 대한 옹호예요 그럼요 왕심리만 쓸 수도 있지 뭘 그것도 일종의 행정속도 이전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넓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22년 5월에 얘기했잖아요 이참에 다음번 정권 오면 세종 가자 그렇죠 좋죠 그러면 좋은 결론이죠 네 자 후기 감사합니다 커피 아니면 관용어 티셔츠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산 얘기입니다 오늘도 용산 얘기를 그만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 헬마 스코너도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날이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는 요즘에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용산 얘기를 해주는 언론사가 우리 헬마 정도밖에 없어요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얼른 헬마가 말하는 주제를 듣죠 저는 저 말고 다른 피디들은 다 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아 왜 팬앤드마이크 같은 얘기를 우리 방송에서 해요 라고 할 거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빠르게 짬대고 있어요 네 짬차려 대고 있죠 지금 총선이 다가올수록 함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결론을 들을수록 아 이건 더 많은 사람들이 기법을 알아야 된다 제가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설명해드리겠지만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나면 국민의힘이 나중에 잘 안 풀리면 비대위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비대위에서 또 새로운 사람을 넣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새로운 사람이 정치 권력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직도 없겠죠 또 자유한국당이 했던 짓을 반복할 것임을 예상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맥락에서 같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유PD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금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 핸디가 엄청 빠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 이제 방송이 나가게 될 크리스마스 즈음이 되면 곧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그걸 둘러싸고 지금 여야가 한창 줄다리기를 하고 있을 거고요 용산은 개 쫄아가지고 지금 이제 대통령실이 오히려 김기현 지도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국면이 펼쳐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되게 아무도 이렇게 설명 안 하는데 저만 그렇게 설명해서 다들 잊어버리는 거 있어요 이게 지금 아주 오랜만에 민주당과 정의당의 협공이 아주 완벽하게 통한 사례입니다 아 그렇죠 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원래 김건희 특검을 하자고 얘기했던 6개월에서 9개월 전에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 정의당이 뚱 했어요 얻고 싶은 카드가 꽤 많았습니다 그때도 선거법까지 줄다리기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원래 정의당의 요 몇 년 사이의 분위기가 민주당은 최대한 골탕 먹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럼 끌자 끌고 경찰과 검찰에 시간을 준 다음에 잘 안되면 연말쯤 고려해보겠다라고 했어요 그때 민주당 지식이 화냈거든요 지금도 화낼 수도 있어요 다만 지금이 됐더니 선거 국면이랑 겹친 거예요 아주 절묘하게 겹쳐버렸죠 그게 올해 3월 4월에 한창 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만 하더라도 소위 민주당의 지지층에서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정의당에 대한 분노와 지도부가 너무 미적거린다라는 분노가 두 가지가 다 있었는데 빨리 하자 그때도 정치평론가 중에 일부는 오히려 지금 이 타이밍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는 게 장기적으로 총선까지의 스케줄을 봤을 때는 매우 중대한 국면이 될 수 있다 근데 이게 이제 겨우 한 10일, 20일 앞으로 다가오니까 모두가 느끼게 된 거죠 저도 정치평론을 하게 될 일이 있으면 YTN 같은 데 나갔을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치적인 중대 사건이라는 거는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터졌을 때의 충격은 훨씬 크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 사건이 터지면 후폭풍이 있을 거라는 걸 예측을 하는데 항상 그 후폭풍의 세기는 예상했던 것보다 크기 때문에 쓸려나갑니다 쓸려나가는 효과를 목도하고 있을 거고요 이 시점, 12월 말 시점에는 용산이 굉장히 힘이 빠져 있어서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이번 주부터 하게 될 이 이야기에 흥미가 떨어져 있을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저는 약간 생각이 들거든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힘도 없는데 뭐하러 분석해 그렇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목적을 깔아놓고 가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의 파워라는 거는 곧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도 여당 대선 후보를 저 때게 만들 수 있는 힘이 하나가 남아 있고요 요즘 유튜브에 거란 검색해보세요 고려 거란 전쟁 결과에 대해서 모두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거란이 망한 지가 언젠데 그럴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 알아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통령의 권력은 견제를 받아야 된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 끝난 이후에 기록을 통해서 쫓아가면서 우리가 추적해야 되는 맥락들을 좀 저장해 놓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 다 수사 대상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럼요 또 들으실 거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시간에 떠들면 1년 내로 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저는 헬멧스 코너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3말 4초 그러니까 집권 3년 차 말기나 집권 4년 차 초쯤 되면 구속 위기에 처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다니고요 현직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는 최초 구속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사후적으로 구속 수감이 되게 된다면 박정훈 대령과 관련된 수사 외압 사건으로 구속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이 유튜브 정권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권력을 작동시키고 있는지를 뿌리에서부터 추적해보는 시간을 좀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좋아요 정당 경험이 전혀 없었던 방금 막 검찰총장을 퇴임한 2021년 3월에 정치 신인 윤석열 심지어 이때는 아직 정치 참여 선언을 하기도 전입니다 다 알고 있었지만 6월에 정치 선언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까지는 자연인 신분의 윤석열 그냥 중앙일보와 조선일보가 부채질을 좀 하던 정도 그렇습니다 현대사를 다 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노태우까지는 민주화 이후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모두 정치인입니다 짧았다고 해도 기간이 짧았다고 해봐야 이명박, 문재인인데 최소한 초선이고 행정 역할을 청와대에서 했으면 그것도 정치 경험으로 쳐줘야 되거든요 못해도 5년, 10년 다 한 사람이에요 민주화 항쟁 이후 윤석열은 첫 정치 신인 대통령입니다 첫 비직업 정치인 출신 대통령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에 좌절했던 인물로는 반기문이 있죠 이게 이제 뭐랄까요 행정을 실제로 경험해 봤느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애매한 인물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은 서웅 시장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민선 정치인 그리고 문재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국방위원회를 거친 국회의원 출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진행 그 전에 민정수석을 지냈었고 당대표 하면서 당 찢어지는 걸 몇 번 경험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물론 박근혜나 김영삼이나 김대중 수준은 아니더라도 행정 경험에 있어서는 윤석열하고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윤석열은 심지어 법무부 장관 같은 장관직도 수행해 본 적이 없는 그야말로 쌩 검사 출신이거든요 17대 대선 경선 때 이명박 지지자들이 박근혜 지지자를 향해서 박근혜가 정치에 대해 뭘 하냐고 얘기했어요 윤석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에 비해서 윤석열이 정치를 뭘 하느냐 정말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리고 우리가 1년 6개월째 진짜 모르는구나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런데 2021년 3월에 퇴임한 시점에서부터 봤을 때 불과 6개월 뒤에 제1야당의 대선 후보로 대선 경선을 뚫고요 그다음에 단 한 번의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여정을 보면 이게 다른 검사 출신 정치인들하고는 확연히 다른 게 소위 말하는 대호 프로젝트 서울대 출신 검사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보자 검찰에서 지들끼리 숙덕거리던 그 대호 프로젝트의 첫 번째 수혜 대상이 스타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안대희였는데 안대희가 정치권에서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보면 굉장히 확연하게 대비되는 행보였습니다 총리 후보자 시절에 너무 수입료를 많이 받았다 소위 전관예우를 너무 세게 받았다 그래서 몇 개월 만에 15억 원의 수입을 거뒀다 이것 때문에 일주일을 못 버텼습니다 그게 아마 한방에 15억이었죠? 3개월인가 4개월 만에 15억 굉장히 단기간에 15억을 땡겼는데 그건 소위 정치권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자기가 공직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구나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6일 동안 그야말로 개처럼 쳐맞습니다 그야말로 진짜 막 늑신하게 쳐맞고 6일 만에 사퇴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정치력의 부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를 지켜줄 만한 정치적 배경 세력이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친일 발언 훨씬 더 크게 욕먹었던 문창극도 안대위보다 오래 버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정홍원의 총리의 블랙홀을 찍던 시점인데 그렇죠 라푼젤 총리 6일밖에 못 버텼다는 거는 여론의 보호를 못 받았다는 거고요 그런 여론에 동원을 해줄 만한 배경 세력이 없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게 나중에 다시 한번 반복되는데 2014년에 총리 낙마를 하고 2016년에 총선에 참여를 해서 지명지 최고위원을 거쳐서 지역구 출마를 합니다 그때 모든 기사들이 다 부산 갈 거다 특히 자기 출신 지역하고 연결되어 있는 해운대에 가서 배치 달 거다라는 예상을 했고 본인도 그걸 굉장히 강력하게 원했는데 당 내에서 최고위원 시켜주고 선대위원장인가 이런 자리까지 따로 줘놓고도 정작 지역구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김무성 대표죠 김무성 대표의 당시 생각은 이랬다는 겁니다 저 새끼 제끼면 나한테 오지 않을까? 그러고 옥세를 들고 날랐죠 그래서 이 새끼를 제끼입니다 제끼어서 어디로 보내느냐? 서울로 보내버립니다 그것도 지금하고는 굉장히 소위 표밭의 성질이 다른 XSFM으로 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7년 전에 XSFM이 있던 그 동네입니다 마포갑인데요 요즘 같은 느낌으로 보면 마포갑이 정치 1번지가 된 느낌이에요 그렇죠 원래 정치 1번지에 요상한 특징 하나 있습니다 최다선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노웅래죠 종로 최다선 누구? 박진이죠 마포갑 최다선이 노웅래인 이유는 아버지랑 합쳐서죠 그렇죠 서울에서 아버지 지역구를 받는 무시무시한 인물입니다 그러고 나서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2020년에도 굉장히 표밭이 악화돼서 어려울 거라고 했는데 그걸 뚫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2016년에는 훨씬 쉽게 게임을 해서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후보가 그야말로 박살이 납니다 안대희가 정말 정치를 몰라서 망했다는 게 티가 나는 게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거 포함해서 본선에 들어가서 같이 경선을 해서 이긴 상대인 강승규를 설득하는 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강승규가 무소속으로 나오죠 그래서 서울에서는 흔치 않은 무소속 3파전이 나옵니다 탈땅무출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무소속 강승규랑 합쳐도 노웅래를 못 이기는 결과를 까먹어립니다 그야말로 처참하게 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 검사가 정치적 경험 없이 뛰어들었을 때 어떤 꼴이 나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끝났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보다는 지금의 한동훈이 안대희 케이스를 많이 참조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마포는 안 나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해보자면 윤석열 같은 경우는 물론 정치 도전하고 그 뒤에 후보가 되는 과정까지를 다 포함해서 좌충우돌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직세를 동원하는 이벤트에 있어서는 안대희보다 조금 더 능숙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조직을 땡깁니다? 그건 본인이 했다기보다는 조직이 움직였다는 쪽이 조금 더 가까울 텐데 화환 세례가 일단 있었고요 대검찰청 앞 화환 그렇습니다 두 줄로 쫙 늘어선 수백 개의 화환 행렬 똑같은 화환 물론 중수부장 시절에 안대희도 화환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조금 더 순수한 의미에 가까운 꽃다발이라든지 꽃바구니라든지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그때는 생긴 게 조금씩 달랐어요 윤석열 화환과 한동훈 화환의 공통점은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겁나 많은 게 같은 데서 턴키로 주문한 거죠 그렇습니다 사장 엄청 땡겼네요 그래야 좀 더 싸니까 그런 부분이 엿보이는 대목이 있고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제가 무릎을 쳤던 게 이게 조직화에 성공했다라는 걸로 볼 수 있는 게 무더기 당원 가입 논란이 있었습니다 무더기 당원 가입 그래서 당원 신청서가 뭉탱이로 발견되는 사진 찍혀가지고 보도가 되고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거는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물론 권성동 장재원 같은 조직의 달인들이 거기 붙어있었지만 그 과정에 조직세를 동원할 수 있는 정치적 흔적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예를 들어 앞으로 경선 남겨놓고 100장 200장 정도 빈 아무것도 안 써있는 당원 가입 용지가 발견되는 건 문제조차 되지 않아요 물론 경선 후보들끼리 싸울 수 있죠 근데 천장만장 단위가죠 이런 건 2000년대 들어서는 2010년대 초반까지의 제주도에서밖에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밖에 못 봤어요 무시무시한 방금 당적 갈아치운 괸당 그렇죠 이게서밖에 볼 수 없는 화력 이게 소위 당원댁이라고 하죠 당원댁이 그런 훈적들은 안대의는 못했던 그리고 검사 윤석열이 정치 도전 과정에서는 보여준 어떤 차별점이다 그리고 그 차별점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뭐로 바뀌느냐 하면 조직 동원에 있어서 중요한 길목들을 계속 장악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에게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렇죠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역산해야 돼요 그 정도 한 사람한테는 당근이 주어질 텐데 잠시 후에 그 잠시 후는 지금이에요 그렇습니다 XSFM입니다 당신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주방에서 출근길에서 잠들기 전 침대에서까지 소리와 나 둘만의 휴식 매일매화는 화장실을 자주 못 가시는 분 더부룩해진 장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매일보는 즐거움 매일 매화 제조 극동 예측팜 판매 TNS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3대 간변 3대 간변 단체 굉장히 공을 들이죠 세마을운동 중앙회라든지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이런 데에를 자주 찾고 예산지원도 팍팍해지고 예산지원해준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서 그게 보도가 되고 이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키워드는 역시 한국자유총연맹이죠 자총 사람들이 다 아직까지 있는지도 몰랐던 그렇죠 이게 지금도 있어? 이승만이 세운 그 자유총연맹? 네 이겁니다 안대희의 관심이 없으시다면 나머지 정치사를 가지고도 이 조직의 중요성은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조직이 약한 신인 정치인의 대선 프로젝트 민주화 이후에는 가장 강력했던 도전이 안철수입니다 그렇죠 2위가 정주영이죠 자기 돈으로만 했을 때 그렇게 커질 수 있다 그렇죠 3위가 2인재 그 아래에 기억나지도 않아요 정몽준, 문국현, 자유선진단 시절 이회창 등등등은 올망졸망해요 어떤 조직을 갑자기 만들려고 하면 먼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멍청하거나 사악하거나 혹은 둘 다이거나 저희가 그래서 이번 주부터 말씀드릴 윤석열의 조직이라는 건 기존에 다른 정치인들하고 약간 성격이 다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거 하나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조직 주목하는 줄기를 하나 말씀드리는 건데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올 여름부터 주목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못된 MBC의 스트레이트라든지 MBC가 제일 못되게 달았어요 나쁜 경향신문이라든지 경향신문도 아주 못되게 달았어요 국회의원도 300명인데 이게 자문이 됩니까 이게? 강석호 총재라는 사람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포항 사람이죠 이 사람이 시의원을 받고 도의원을 받고 도당 위원장 거쳐서 경선 뚫기 아주 어려운 영양영덕 봉화 울진을 뚫어서 3선을 했고 3선 때는 전후반기 모두 위원장을 했던 보수정당의 오가닉 중에서는 제일 성공한 사람입니다 코어죠 코어 배우 신성일 조카죠 현재는 지금 자총 총재가 돼서 총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은 안 나간다는 소리 좀 많은데 나가면 포항 나물릉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포항에서도 이겨볼 만한 조직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오가닉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 모으는 방식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영양이 있는 거네요 네 그 레즈매를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올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본인이 직접 작업하는 차원을 넘어서 어떤 애들을 써야 그게 알아서 굴러가는지를 아는 거죠 마피아네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문위원 500명 중에서 언론이 주목한 거는 미디어분과위원회의 자문위원입니다 미디어분과위원회 다 들으셨지만 MBC 스트레이트와 경향신문에서 검증했었던 미디어분과위원회 자문위원이 우리 헬마우스 코너를 통해서 다 들어봤던 이름들입니다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황경구 애국순찰팀 단장 오랄황 시사창고 운영자 드루킹 시위 때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양산 평산마을 앞에 시위 때 다 모여가지고 고기 참여를 했었고요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 김상진 많이 얘기했습니다 김상진 TV의 오너죠 이 두 사람이 공동위원장입니다 소위 말하는 아스팔트 류 유튜버들 중에서 대장주들 두 명 김상진 씨 사진 보면 자꾸 검은 베레를 쓰고 다니는데 개그 모버로크나 부대마크 같은 게 파란색이에요 초록색 파란색 그게 대체 어느 부대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청취자 여러분 좀 알려주세요 항상 베레모를 쓰고 다닙니다 그게 실제 부대마크를 붙이고 다니면 안 될 텐데 안 될 거예요 게다가 그건 특전사 것도 아니고 옛날 사람이면 특전사 안 나오면 검은 베레를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에요 짝지TV라는 유튜브 채널 그리고 홈런한 김탁탁 이 사람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 이 사람의 대장이 유명합니다 김정환이라는 홈런한 김탁탁 운영자는 주식회사 벨라도의 본부장입니다 안정권 안정권이죠 이게 연말 느낌 나는 시상식 같네 그러네요 더 극우 어워즈 그렇죠 김정환 같은 경우 벨라도 본부장 같은 경우는 대리 출석이죠 안정권이 이때 대리수상 구속수감 상태였기 때문에 대리수상을 하러 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 곁에 없는 분도 있습니다 한동훈 삼촌TV의 김기환씨 김기환 이분은 지금 구속수감 중입니다 법정 구속 법정 구속 됐고요 잠깐 소개해드릴까요 이 사람 한동훈 삼촌TV의 채널을 줍니다 그전에는 우파삼촌TV2의 운영자였고요 그전에는 우파삼촌TV의 운영자 우파삼촌TV였다가 한동훈을 발견하고 이름을 바꿔버려요 이 집회 때 이 김기환씨하고 같이 촬영 나간 노모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역의 직원이었나 보죠 역사에서 퇴거하라고 역에 있던 관계자가 얘기하니까 갑자기 스스로 넘어진 다음에 이 사람을 경찰한테 폭행으로 고소를 합니다 근데 김기환 채널에 관리를 하던 사람들이 김기환씨한테 돈을 못 받았는지 사이가 안 좋아졌나봐요 그래서 어떻게 골탕매기가 고민하고 있다가 그 문제를 무고로 경찰에 깝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법적 구속 상태인데 이걸 보도한 데는 어디? 펜앤마이크입니다 판독! 이러고 나왔습니다 기사의 주제문 우파 내부에 교훈을 주는 사건으로 회장되고 있다 그런 김기환이다 그걸 이제 약간 유튜브어로 번역하면 야 너만 먹냐? 그렇죠 달달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BJ톨 유튜브의 김정현 이런 사람들이 줄줄이 한 40여 명 50여 명이 동시에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받는데요 그렇군요 심지어 명단도 정확하게 공개를 안 해가지고 경향신문하고 스트레이트에서 나름 따로 확보한 명단을 통해서 기반한 자료입니다 잘 알려주지도 않았다 스트레이트를 보셨을 때 이미 충격받으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 요란 레토릭을 생략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국가의 돈이 나가고 있다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자유총연맹 자문위원이라는 타이틀이 일단 중요하고요 플러스 이미 보도된 내용 자문회의에서 김상진 같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사람들 다 전업활동가들이다 유튜버들이다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활동가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뭘 어디서 주워듣는 거 이게 시민단체인 것처럼 어디서 들었겠어요 수요집회 욕하러 나가서 들었겠지 따라할 거 아니야 또 우리 전업활동가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는데 예산을 좀 많이 확충해가지고 차비조라도 좀 챙겨주시면 옛날에 어른들이 협박을 처음 시작할 때 하는 말이죠 차비조 다른 이름이 거마비 거마비 이런 거 자매품으로 담백값 이런 거 담백값 과자값 뭐 이런 거 좀 챙겨달라 프리토레이 공장을 사겠어요 엄지와 검지를 동그랗게 만들면서 흔드는 이런 이런 얘기들이 한 거죠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리 챙겨주고 쩐도 좀 따로 챙겨달라 이게 이 사람들의 요구사항이고요 그걸 들어주는 작업이 그 뒤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향신문에서 보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통령실에 시민사회수석실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조직이 있는데 시민사회수석실은 원래 같으면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주로 시민단체 혹은 시민단체와 유관기관들 이런 기관들을 묻고 지자체의 어떤 소속기관들 이런 것들이랑 소통을 해가지고 민원을 파악해서 대통령실이 그런 조치를 빨리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 시민사회수석실에서 주요 업무로 다룬 게 유튜버들과의 소통이었습니다 그때 그 일을 하던 사람이 강승규죠 그래서 녹취록이 나중에 더탐사 같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소위 전업활동가들과 통화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 전업활동가 중에 유튜버들이 많아서 문제가 됐었는데 실제로 대통령실로 유튜버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실에 유튜버들을 불렀다 저도 이제 관련된 찌라씨라든지 기자들의 취재 결과들을 많이 얘기로 접했는데 폭탄주 나오고 난리가 납니다 검사가 사람 반가울 때 꺼내는 아이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검사도 참석을 했거든요 아이고 아 검사는 아니고요 검사 출신 대통령이죠 아 그렇죠 검사 출신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몇 잔을 말아주더라 누구는 잘 마시고 누구는 못 마시더라 이런 얘기를 왜냐하면 이 유튜버들은 자기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누구랑 친한지를 까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이제 떠들고 다니는 바람에 다 이제 그렇죠 이게 문제입니다 들어갑니다 절대 얘기하지 말라는 말을 할 수 없어서 안 하고 그냥 술만 돌렸는데 유튜버들은 자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요 반드시 얘기합니다 그것도 자기들 술자리에서 이제 과시욕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쳤으면 찌라씨로 끝났을 텐데 그걸 또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렇죠 간담회를 했었던 걸 사진 찍는 바람에 그 사진이 유출이 됐고요 그 사진이 스트레이트 팀에 들어갔고 스트레이트 팀에서 사진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유튜버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행정관은 알겠다 그렇죠 그래서 시민사회수석실에 김대남 행정관이 특정이 됩니다 담당자가 누구구나 까지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정기적으로 유튜버들을 대통령실이 직접 챙기고 있다 라는 게 드러난 거죠 우리는 이걸 이미 추임식 때부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 번 드러나고 있죠 그럼 이게 뭐냐 명예로운 자리를 챙겨주고요 그 다음에 돈을 챙겨주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특별한 대접까지 해줘서 그래서 관리의 대상으로 이 구구 유튜버들을 대하고 있다 그렇죠 그것도 다름 아닌 아스팔트형 유튜버들이라는 거를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아스팔트형 유튜버란 무엇인가 물론 아스팔트형 유튜버들을 기성 매체들 레거시 미디어들은 잘 안 다룹니다 너무 규모도 상대적으로 약소하고 그들이 쏟아내는 언어들을 레거시 미디어에서 여과 없이 보여주기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다가 얘네들 방송 편집해놓은 걸 보고 있으면 PD들 작가들 이런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못 알아들어서 나가 떨어지는 사람 한 40분 정도 있고 그렇죠 딕션이 안 됩니다 다 봐도 걘 또가 뭔지 볼까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서 그리고 그걸 다 보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한 번에 방송을 4시간씩 하기 때문에 거기서 뭘 찾아내려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기사에 차단 사이트 맨날 보고 있는 직업 같은 거죠 아 그런 거죠 그거는 스킵이라도 할 수 있지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로 레거시 미디어에서 그동안 다루던 소위 극우 유튜버라는 사람들은 한때 시사평론가였던 고성국이라든지 신의 한 수의 오너 신의식이라든지 유재일이라든지 이봉규라든지 유튜버거나 혹은 우파방송형 방송국 비스무리한 걸 만듭니다 그래서 팬앤마이크가 되거나 신의 한 수가 되거나 그렇죠 이런 것들인데 그게 아니고 그야말로 아스팔트에서 몸으로 부비는 사람들 내용을 봐도 알 수 없는 그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 멘토형이면 그래 대통령이 빼딱하게 침대에 누워서 이봉규 TV를 보면서 뭔가 참고를 한다 이미 잘 알려진 그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왜 아스팔트 유튜버를 아스팔트에서 부비면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 텐트 앞에서 욕설하고 욕설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목하는가 총리가 수고하세요 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 제가 관찰한 결과 이 사람들의 말 이 사람들의 메시지 이 사람들의 내용에 주목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형식 그리고 그 형식이 창출하는 조직에 주목하는 거구나 아 아 나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기에 사람들이 모인다 혹은 쟤네가 사람들을 잘 관리한다 음 라는 덤을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이걸 뭐하러 봐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대통령은 생각합니다 그럼 이건 사람이 아니야? 많구만 야 적어도 다 표야 그럼요 1인 1표야 우리는 보통 선거하는 나라야 근데 저는 그것도 대통령이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되어 와야겠죠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해줬겠죠 내가 걔를 왜 막 적어도 표입니다 아 자 옛날 얘기 12년 12년 10월 그 아이들 막 시작하고 4회인가 3회인가 준비하던 어느 날 이럴 때까지만 해도 어떤 미친놈이와 스튜디오를 쓰고 지랄이야 이랬다가 4회되면은 갑자기 VIP 대접을 해주죠 사무실에서 제가 뭘 해도 아무도 방해를 안 합니다 딴지 사무실에 앉아있어요 어딘가 굴러다니는 책이 있어요 그때 막 나온 책입니다 고성국의 박근혜 스타일 2012 라는 신간 아 그 책을 제가 앉아서 읽습니다 아 그거 들고 낙곰수에도 나갔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걸 전 업계를 모르니까 막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책이나 다 읽던 때예요 다 읽는데 40분 걸립니다 이걸 책이라고 내용이 대박 없습니다 진짜 방송에서 30분 떠들 걸 책이라고만 들어봤습니다 아 그럼 낙곰수에서 떠든 게 더 긴데요 거기는 한 시간 넘었으니까 내용 제가 1부 읽어드릴게요 잠들어있던 박근혜를 깨우고 박정희의 사망 소식을 알렸다 그때 그녀가 꺼낸 첫 마디가 판문점은요 였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 공적 지위인 퍼스트레이드로서 5년을 살아왔기에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라 추측된다 자 내용값도 없고 비전도 없어요 근데 이런 걸 저는 이제 가끔 직업의 귀천을 말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직업의 귀천이 있어요 필수노동은 문턱이 낮다고 해서 사람들이 천하다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귀한지 판드밍 때 알았죠 정치평론은 귀한 줄 알았는데 문턱이 낮고 되게 천하나 합니다 아무나 하면 돼 굉장히 천박하죠 정복감 없는 얘기도 하면 돼 모든 비평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제가 아는 얘기를 누가 알까요? 안정권도 알아요 아 그렇죠 그럼 나도 할 수 있어 대신 다른 장르 뭐 없나? 아스팔트 장르가 개척이 돼 그리고 아스팔트 장르를 보고 정치권이 유레카! 하고 외칩니다 그 누군가가 이런 질문이 중요했습니다 이번 주에 마우스 코너에서는요 광고를 듣고도 얘기해보죠 XSFM입니다 당귀뿌리 추출물 75% 콜라겐, 엘라스틴 세 가지 유산균 컴플렉스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안젤리카 샴푸 빅그린 두피강화 천연 샴푸 빅그린 안젤리카 여기가 천국이구만 바닷소리 좋고 아 시원하다 어디? 음 맛 좋다 여보 지금 거실에서 뭐해? 신선한 남해바다의 맛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안주는 바보상의 오랜만이군 매화 그 안에서 참느라 고생이 많았네 얼마나 답답했겠어 3일 만에 밖에 나오니 한결 상쾌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더 크고 좋아 보이는군 그런데 어떻게 절 나오게 한 거죠? 몰라? 매일 매화 덕분이지 기능성을 인정받았다는 건 그런 거거든 아 배변활동을 원활하게 도와줄 수 있다는 그거? 앞으로 매일 만날 테니 기대하라고 상쾌한 하루의 시작 매일 보는 즐거움 매일 매화 제조 극동 에치팜 판매 TNS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매일 매화 할인 있습니다 평산네이처 할인 자주 안해요 굿바이 2023 연말 할인 있습니다 많이 안 깎아요 평산네이처는 그렇습니다 10% 할인이 들어갑니다 매일 조금씩 배변 습관 형성을 도와주는 건강기능식품 매일 매화 포만감은 돔입니다 작은 크기의 환으로 입안에 달라붙지 않고 편안하게 모구해서 넘길 수 있고요 개별 포장으로 휴대하기가 간편합니다 앗땡실보다 스무스합니다 2024년을 보내면서 변비도 함께 보내는 것이 좋겠지요 그렇습니다 후기가 많으니까 제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세스몰에서 매일 매화 할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화장실은 여러분의 하루를 좌우합니다 좋아요 중요한 키워드까지 도달했습니다 조직 조직입니다 조직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아까 소위 미주를 깔 때 말씀드린 그겁니다 안되인은 안되고 윤석열은 된 안되인은 실패했지만 윤석열은 성공한 어떤 배경과 이유 거기에 정당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지지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네 근데 누군가가 주목을 한 거죠 야 저 생 양아치같이 보이는 이상한 사람들이 조직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스페셜리스트적인 측면이 있다 음 그러면 조직 관리를 조직 관리해줄 애들을 우리가 고용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조직을 관리해줄 관리직들 네 주목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다시 이제 다른 반려를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좋아요 안되이와 달랐던 윤석열처럼 윤석열은 또 누구와 달랐냐 황교안과 달랐습니다 황교안과는 다르다 황교안은 실패했죠 지금은 다 모두가 4.15 부정선거 빌런으로만 기억하겠지만 그렇죠 황교안이 한때 야권의 가장 유력한 지금은 여권이죠 보수 정당이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였던 시절 정치 시장에서 한 5년에 한 번쯤 나오는 유례없는 떡락이죠 아 그렇죠 저렇게까지 순식간에 떡락할 수가 있다니 그렇죠 2차전지 주식 죄송합니다 그리하여 상패죠 지금은 사실상 사실상 상패 하지만 우리 식당 아직 운영합니다 붙여놓고 있는 그 황교안이 한창 잘나갈 때 2019년 9월입니다 이때 누구도 잘나갔느냐 이때 성재준도 잘나갔습니다 성재준 잘나갔습니다 오랜만에 졌습니다 희산시불이 그러니까요 헬마우스 유튜브 채널 시작할 때 이때 윤서인이 전성기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헬마우스 채널을 시작한 게 2019년 9월이거든요 네 근데 2019년 9월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느냐 청년 유튜버 세상과 통하다 간담회 듣기표로 끝나는 라는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어디서 미래통합당 당대표실에서 주최한 간담회였어요 그리하여 미래통합당 유튜브 공식 채널 옳은 소리 지금도 국민의힘 공식 채널 쓰이고 있는 그 채널에서 황교안 대표가 주인공급으로 나오고 배현진 당시 당협위원장이 진행자로 나오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젊은 친구들이 나옵니다 성재준 포함 mbc 퇴사한지 얼마 안되던 배현진이 진행할 정도로 당의 중요 행사였던 그렇죠 그 자리에 성재준이 나오고요 강후라고 지금은 이제 학교 다니고 있을 것 같은 여러 이제 그 젊은 유튜버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버 시절에 임승호 전 자유한국당 대변인 임승호 대변인 네 여기 이제 쭈루룩 앉아가지고 2030의 목소리를 듣는다면서 네 청년 유튜버들을 불러가지고 행사를 기획을 합니다 아 이 가운데 밤톨이 황교안이구나 하하하하 삭발한지 얼마 안됐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의 머리가 이제 내 것이라는 걸 인증한 인증했죠 직후죠 자 이거 행사의 성격이 보이는 겁니다 어 뉴미디어 유튜브라는 그 당시로는 정말 신세계를 오랜만에 장악한 우파 사람들 그중에서도 청년 스피커들 그리고 이제 그 청년 스피커들이 청년들한테 우파 사상을 전파한다는 도그마 이런 것들이 다 버무려져 있는 희망의 찬 행사였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가 미디어적으로 처음으로 소위 좌파한테 이기고 있다 그리고 이때는 야 우리때도 청년이 있어 어 그렇죠 어 심지어 우리가 그 시장에서 승리하고 있어 그렇죠 열애수 봐 조회수 어 열애 들떠 있었습니다 네 어 그게 불과 2년을 못 갈 줄은 몰랐죠 응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는 성격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유튜버 극우 유튜버라는 게 우리 사상을 젊은 사람들한테 더 쉽게 전달하는 도구 응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기술적으로 잘 실현하고 있는 청년 크리에이터들 응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그리고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배운다 응 이 자세로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추 2020년 총선에 가까워지면 응 황교안 지도부는 어디로 가느냐 응 광화문으로 갑니다 광화문으로 갑니다 태극기 집회와 결합을 하는데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가면 소위 말하는 전광훈을 위시한 대형 집회 개최가 가능한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자 윤석열이 본 걸 우리 상패당한 전 대표이자 대권주자도 보셨던 거예요 그렇죠 저기 사람 있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어떻게 다르냐 정광훈을 위시한 소위 집회형 유튜버들은 집회의 규모와 메이저성 주류성에 있어서 안정권 유학은 비교가 안 되죠 조직이 정치인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힘이라고 칩시다 그렇죠 힘은 너무 센데 부작용이 너무 센 악마죠 그렇죠 정광훈 그리고 이 조직이 너무 크면 이거를 내가 넘겨받아서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큰 권력인 거죠 그렇죠 가서 이제 이야 이 역이랑 손을 잡으면 이제 다 내 거가 돼 그럼 나는 정광훈 거가 됩니다 그렇죠 그 치명적인 약점을 그때까지는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난 12월 초에 다들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원희룡 진짜 급했나 보다 그렇습니다 정광훈 거가 된다는 생각을 이 순간 접었네 그래서 거대한 스피커일 줄 알았는데 내가 잡아먹혀서 그 사람들의 뗄감이 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런 어떤 차별점에 있어서 윤석열과 황교안의 차이가 그렇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시절의 정치적 멘토들은 이를테면 신혜식이라든지 이봉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여의도 언저리를 기웃기웃 거리면서 총선이 열리면 비례대표 신청을 합니다 그렇죠 김세일유 강영석유 다 비슷비슷한 거죠 그런 성격을 갖고 있거나 정광훈 류처럼 아예 지가 정당을 차려버립니다 자기 조직이 표가 된다는 생각을 애전역에 접은 유튜버들은 비례를 꿈꿉니다 정광훈은 아니죠 거기까지 계산하지 않죠 세상이 내 거다 이놈들아 그 정도의 마인드잖아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권이 밀착하고 있는 이 아스팔트 유파들은 뭐가 다르냐 일종의 용역깡패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는 지난 헬마우스 코너에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안정권 얘기할 때도 뭐 그렇죠 거기에 국정원을 동원할 수는 없으니까 안정권을 동원해서 평산마을로 보냅니다 국정원 대신 안정권 그게 용역깡패죠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데 그거와 동시에 또 다른 거는 뭐냐면 적은 인원을 통해서 집단 린치를 하는 데서 또 동원을 하죠 맞아요 나의 정적을 공격하는데 집 앞에까지 욕하고 그런 식으로 동원하는 거 거기에 그 사람들의 퍼포먼스가 필요하고 그 사람들의 노하우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게 하나의 측면이고 이건 우리가 그동안에도 주목을 해왔던 부분인데 이걸 필요로 했다는 건 알겠어요 다른 부분은 뭐냐 각종 행사 현장을 다니면서 자기들끼리 만들어진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친해져요 자주 보니까 지들끼리 맨날 보니까 친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구 지면매체 온라인 지면매체들 같은 거 보면 이게 그 천막 쳐놓고 스피커 앞에서 이게 힘들어가지고 잠깐 그 간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요 맞아요 그럼 그게 꼭 보도가 됩니다 그리고 믹스커피 나눠 마십니다 꼭 거기 전형적인 가부장제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성 유튜버들의 커피타옵니다 서있어요 네 나눠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김기훈인지 김정훈인지가 운영했던 그 매체가 우파삼촌TV입니다 네 우파삼촌TV가 되는 여성 유튜버들을 태워가지고 다니거든요 네 그런 어떤 삼촌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주는 네이밍까지 갖춘 그러니까 이 조직 자체가 이 네트워크 자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데 그럼 여성 유튜버는 그런 20세기적인 역할을 하러 다닌다는 사실을 본인들이 알고도 동원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서로 역할 분담이 돼 있는 거죠 물론 거기에만 그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결국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끈끈한 네트워크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보다 더 하단의 네트워크를 또 따로 운영한다 거기를 따라다니는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일종의 그루피적인 성격의 팬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소수지만 매우 열성적인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추가적으로 자기의 그 사는 동네나 자기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네트워크로 가면 또 다른 네트워크를 또 만들어냅니다 우리 김정민 의원이 보고 있는 민주당의 세계관이 그거잖아요 어 그거 비슷하죠 우리 당원들은 어 그렇죠 저는 반대로 아메이가 꿈꾸는 세계인데 싶은데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나 지지 않으면 아무에이 그러면 아주 잘 작동하는 뭐를 이 점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네트워크의 상단 몇 명을 장악하면 이게 사조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간접고용 형태의 사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상의 성능을 발휘하는 전광훈처럼 나중에 다루기 어려워지는 사이즈도 아니고 사이즈가 작아야죠 윤서인이나 성재준처럼 막상 보니까 별 효용이 없는 거 아니고 실제로 작동되고 있는 당장 그때그때 동원이 매우 쉬운 형태의 조직 관리 책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게 용인술의 가장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유능하고 제일 잘 나가는 사람보다 내 조직에 더 도움이 되는 사람은 내 조직에 와서 열심히 할 사람이에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전광훈은 안 돼요 그렇죠 전광훈은 로열티가 없습니다 전광훈은 지가 조직이에요 자기가 오너니까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오너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위로 올라가는 충성에 익숙한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성격 자체가 조직의 성격을 운영하는 데 굉장히 적합한 도자관이나 행정관 자리만 줘도 3대가 충성할 것처럼 구는 사람인데 그러면 너무 큰 뼈다귀를 던져줄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자총해서 자문위원 정도로 모시면 되죠 그럼 차비 챙겨드리면 되잖아요 이 사람들 말대로 자문위원과 담배값만 있어도 지구 끝까지 윤석열과 함께 가는 사조직 네트워크 운영 관리 인원들이 새로 창출된다 여기에 주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정당 정치를 했었던 정치인들도 특히 지역 운영 조직 운영 잘하는 사람들은 이거 하죠 당연합니다 근데 그게 시민단체 형태로 존재하거나 지역의 개별 사무실 형태로 존재하거나 연구소 형태로 존재하거나 그렇게 존재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다들 많이 만들고요 더 내려가면 총동문의 형태로 존재하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향후의 형태로 존재하거나 전후의 형태로 존재하거나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대적으로 돈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지역에 본인의 히스토리가 없으면 안 돼요 맞습니다 본인이 또 자기 시간을 투여해야 되는 절대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물리적으로 막 검찰총장을 끝내고 나와서 6개월 만에 대통령이 도전해야 되는 신인 정치인은 접근이 쉽지 않은 방법들입니다 윤석열이 또 하나 놀라운 지점 중에 하나가 지역 기반이 제로인 정치인이 없어요 완전 제로예요 사는 곳 학교 다닌 곳 고향 모두 기반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목한 신시장 그렇죠 인스턴트 식품을 먹어야 돼요 방금 나왔으니까 그리고 어떤 똘똘이가 그거를 가져다가 대통령의 눈앞에 펼쳐서 차려주는 거죠 자 여기 조직입니다 맛있게 드시는 장면이 다음 시간을 통해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조직을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일반적인 정치인들이 조직을 만들려면 동네에 지역에 장사를 많이 하고 사람을 많이 하는 분 부동산 중개인일 수도 있고 큰 식당을 하는 분일 수도 있고 학원 프랜차이즈를 하는 분들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기도 해요 정봉주 의원처럼 특히나 부산민주당에 그런 분들이 많죠 나 먹고 살만하고 아는 사람 많아서 내가 직접 하려고 하는 그래서 올해 45% 받고 깨져도 4년 뒤에 또 도전할 돈도 있고 조직도 있는 아니면 그런 사람을 내 조직에 끼고 가면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건 돈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걸 자주 해야 돼요 큰 돈 그렇죠 정도로 이게 힘든 일입니다 정치 신인들이 정치 이해 못하는 신인들이 정도로 정치를 하고 싶으면 돈은 많이 쓰는 게 맞는 겁니다 정치는 돈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돈 없는 젊은 정치인들에게 기회를 주세요라는 말은 심정적으로 맞되 현실적으로는 제로입니다 이게 먹힐 가능성은 결국 조직화라는 게 구태정치적인 단어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정당 조직도 조직이고 그리고 그 하부 조직들도 다 조직이고 그거와 관련된 유관기관 단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어떤 사회적 조직들도 다 조직이고요 그게 특정 시기에는 특정 정치인의 당선을 위해 뛰는 조직으로 작동하는 거 어떻게 보면 정당 정치에서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거를 만들려면 너무 돈이 많이 든다는 문제가 정치 시인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인 건데 그걸 돌파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 치면 민평령 같은 당 내에 별도의 어떤 운영 조직들이 따로 운영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준석처럼 아예 자기의 그라운드는 기존의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이다라는 마인드로 그래서 펜코 같은 알아서 조직된 사조직 커뮤니티 같은 것들이 그걸 해줍니다 그럼 그게 왜 필요하냐 돈 안 바꿔줘요 어쨌든 방송만 해가지고는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거나 대선 같은 큰 이벤트를 치를 수가 없으니까요 누군가는 체육관을 빌려야 되고 누군가는 음향 세팅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걸개를 걸어야 되고 누군가는 행사진행을 되게 잘해야 되고 누군가는 그 잘하는 행사진행에 맞춰서 사운드를 넣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입장하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의자를 깔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 다 조직이거나 조직에서 동원할 수 있는 돈을 통해서 구현이 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그게 정치에 뛰어드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큰 어려움이자 숙제인 건데요 그걸 6개월 만에 대선 경선을 뚫고 9개월 만에 대통령이 된 윤석열이라는 생초자 정치 신인이 어떻게 만들었는가 혹은 그 주변에서 그걸 어떻게 만들어서 떠먹여줬는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치 신인이고 정치를 직접 해보려고 생각하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걸 반드시 클리어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세과시 아니에요 장재원이나 하게 두세요 이건 1인 1표의 보통 선거제의 유권자를 우습게 보는 소리죠 그렇죠 평소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위대한 국민이라고 생각되면 정치에 관심을 끌게 하려고 무슨 짓이든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무슨 짓이든지 하려고 빌리 아일리 씨처럼 혼자 노래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제일 잘 팔리는 가수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돈을 써야 된다고요 그리고 돈을 덜 쓰거나 노력을 덜 하는 방법은 보통 안타깝게도 해킹입니다 국가가 도와주는 보조금이 아닌 이상 해킹의 가장 성공한 사례를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겁니다 목요일에 헬마우스 코너 시간으로 꾸며들기는 533년의 에이브였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뵙죠 크리스마스 준비 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XSFM입니다 I, B, W, K Thank yo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